원달러 환율이 1,260원을 넘어섰습니다. 장중 고가 기준으로 2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. 이 같은 환율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국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,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작년 안에 평균 1,144원이던 원달러 환율이 올해 1분기에는 평균 1,205원으로 5% 넘게 오른 데 이어 오늘은 장중 1,260원을 돌파했습니다. 상황이 이렇자 국내 주요 산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. 조선, 자동차, 반도체, 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지금처럼 달러 강세, 원화 약세 국면이 영업 실적에 긍정적입니다. 한국 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와 동일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만 1,200원으로 달랐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1에서 3%포인트 이상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현재 환율 수준인 1,250원을 적용하면 그 개선폭은 2배가량 늘어납니다. 반면 수출 대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정유, 음식료 업종의 경우 환율 상승 시 매출 증가 효과보다 원가 상승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집니다. 다만 가격 전가력 등을 감안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실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. 항공의 경우 영업 실적보다 재무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. 매출의 70, 80%를 차지하는 순외화 부채 때문입니다. 외화 환산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면서 부채 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. 원달러 환율이 10% 상승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세전 순이익은 각각 6,600억 원, 3,800억 원 감소합니다. 이로 인해 부채 비율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.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환율 민감도가 높은 조선사들은 선도 계약 등을 통해 외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.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 수익성 영향도 커지고 있는 만큼 개별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환 해지 전략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.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.